러닝퐈털 사이트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PNWW 이러닝 포털 사이트 여기는 일본 최대의 이러닝 포털 사이트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도 이러닝, 그.. 방담회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데모 시연이라든가 하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것은 멸상에서 전시가 가능한 사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이러닝 관련 기업이나 이러닝 도움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는 앞으로 이러닝 도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나 그리고 이미 도입을 한 이러닝을 더 유명하게 활용하고 싶거나 이러닝 서비스를 주목하고 싶다던가 그런 경우에 이용하는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이러닝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세지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 키워드로 검색을 하기, 서비스 검색, 콘텐츠 검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닝 교육을 검토하신 분들이 검색 사이트에서 반일 용어를 입력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검색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서비스와 콘텐츠 상품이나 서비스를 따르더라도 검색을 할 수 있고 또 장률별로 상품이나 서비스 일량을 표시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에 지금 검색 서비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본사의 서비스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 본사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교재 온디멘드 제공 서비스 동화.tv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작년 2월에 이러닝 포털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개개인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산다든가 그러면 아주 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일본 군대에서는 이러닝 콘텐츠 자체가 매우 고가입니다. 웬만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쉽게 분류할 수 있는 것 같기는 아니에요. 적혀져 있지만 한 개의 타이틀에 수백만이라는 조각도 있고요. 제작하는 데 제작 비용이라니까 시간이 많이 줄기 때문에 비쌀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검사에서 경학.tv라는 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월정에 2,800인으로 400개의 강좌를 배울 수 있는 이러닝 사이트입니다. 지금 중간 화면에 보시는 것이 왼쪽이 화면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수강 화면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타이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400개 타이틀이 나오고 원인이 어떤 타이틀을 배우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게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청을 하니 시청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동영상이기 때문에 봤던 내용을 다시 참고로 보고 싶은데는 스크롤 바가 있는데요. 클릭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몇 번이든지 시선이 가능합니다. 수많은 400개 정도 되는 타이틀 자체를 2,800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일본에서 전번 저희 회사가 처음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아래에 적혀있지만 DTB 외에는 DTB로 얘기를 하면 디자인 쪽으로 보시기에는 아돔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트 그리고 사도, 캐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웹 같은 경우는 다른 그쪽으로 한국말은 아니지만 그쪽도 있고 요즘에는 IT, 죄송합니다. IT 관련 교재 외에도 타이틀을 제작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매너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싼 값으로 많은 타이틀을 수강하게끔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요즘에 동업회사라고 되겠나 그쪽에서 많은 크림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원래 한계 타이틀에 대해서 조금 비싼 가격으로 적용했었는데 저희 회사가 많은 타이틀을 싼 값에 제공했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경영에 영향을 가져가셨다고 만나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봉합.tv on element라고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의 한 가지인데요. 여기서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1번 스마트폰의 현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근무하고 싶은 기기 3C에 대해서 대한 그래프인데요. 보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전연도에 비해서 제일 많이 높아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민족해내는 수칙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가 4.5%로 증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볼륨하고 있는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암게트인데요. 제일 민족을 차지하는 것이 아이폰 3GS 다음 아이폰 6 그 아래는 XPA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택외 인터넷 이용 장소 4.5%로 증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작년과 비교해서 모바일 기기가 스마트폰이 함께 상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스마트폰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PC 자체라든가 스마트폰에 대한 기사가 궁금한이 나오고 TV에서도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랜 만에도 스마트폰 이용자가 극장성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이용자들이 대부분 매우 이상 인터넷 이용을 요정하고 있습니다. 외면 저희 본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스마트폰 자체가 변종을 되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만 학습을 하고 그 다음 관리자들이 컴퓨터에서만 진내 진도관이 학습 진도관이 체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패드나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나 그래서 모두 수단 현황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오늘 대본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이번에 박람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대본은 저희 부스에 찾아오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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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내용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안내 말씀 드리고 세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본장지에서 나가실 때 밖에서 한번 설문지를 배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지를 작성을 하셔서 등록대에 제출을 하시게 되면 경품 추천권을 한 장소 받으시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을 기지하셔서 경품 추천함에 투입을 하시고요. 요 바로 앞방 이 6홀에서 5시부터 6시까지 스마트 모바일 기기가 교육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이가 있습니다. 중립대 이오카 교수님 사이로 네온의 패널을 모시고 패널 토이가 진행이 되고 패널 토이가 종료된 이후에 경품 추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경품으로는 1등 저 4등까지 경품이 있는데 아이리버에서 협찬 2북 하고 MP3 플레이어 외장 USB 등에 경품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잠시간동안 고생하셨고요. 본 트랙은 이 자리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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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